동대문구 육아중압지원센터가 영유아 발달이해 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이달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희대학교 소강당에서 진행되며 미취학 영유아 부모 및 양육자가 대상입니다. 영유아 자녀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강점에 따른 놀이 방법과 상호작용 기술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. 15명 선착순 모집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9일까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